오늘은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? 멀리는 아니고 가까운 데서 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내가 좀 늦었어 좀 늦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들어갑시다 여기거든? 들어가서 다시 찍을게 우리 오이스트를 먼저 먹고 먹자 이건 너무 빨리고 육생뚱 맞게 만드는 거 그냥 툭 갖고 놔 그래서 이 병원은 바스쿨러의 카디오로디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녀는 여성이나 여성? 그녀는 여성 근데 그녀는 이게 완전히 바스쿨러의 카디오로디가 요즘에 문제가 이걸로 카디오로디가 있다면 그럼 그쪽으로 그냥 야 근데 이 소스 진짜 졸려 진짜 맛있다 이 소스 먹어봐 먹어보래 야 이거 궁중요리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냐? 한국에서 궁중요리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? 얘기해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내 큰, like, blood pressure machine 같은 거 내가 종나 큰 배가 다리에다가 이렇게 해 그래서 그걸 펌프지를 해 어머 펌프지를 하고 그걸 딱 메져라는 거야 아 그게 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려고? 여기 봐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징그럽다 이거 뭐야 아 그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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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테스트 나 일이다 무슨게 없어 누가 불러지? 오우 갓 아하하하 나 싫어 아 싫어 오 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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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싫어 나 싫어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뭐지? 나 화장실을 찾고 나 화장실을 찾고 여기 여기 아이스탈 더 먹어야겠는데? 맛있지 않냐? 일단은 이걸 먹고 입가심으로 이따가 야 이거 맛있은 거 같아 입가심으로 또 먹고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건 뭐야 이거 된장이야 Is this 된장? Look This... 이건 뭐야? 이거는... Like... Flakes? Or this is like chili sauce or something 날력살 된장 야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야 이게 맛있어 안 보여 Ł 와 소원 와 둘 우리 뭐 이거 한국 음식것들 그치? 이게 여기 약간 생뚱맞긴 한데 로케이션이 그리고 잘되지 않냐 잘 잘 이거 여기가 물 만날 것 같아 여기서 항상 이렇게 꽂았잖아 맨날 여기 망했었잖아 근데 그리고 맨날 한국 음식만 먹다가 이런 것도 먹고 싶잖아 우리도 주인이 여기랑 맞는 거야 아까 그 뚠뚠이 왔니? 귀가 세 보이긴 하던데 너는 골? 난 이 골을 먹자 난 뭐... 파 소스 야 이거 치킨 시켰나 우리가? 이거 맛있는데? 해페인은 내가 너무 귀찮아서 가버려놨어 야 이거... 썸띵 딜리셔스 할 것 같아 그니까 아직 앤 썰은 없네 응 근데... 이번 단일은 치킨 시켰는데 왜냐면 빨리빨리 해보든지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지면서 세월하네월을 하고 있어 아 배불렛인데 그걸 먹어서 everything else seems 낫자 이거 수호자 아구찜? 어제 샀는데 음... 맛있어 너 어제 왔지? 오징어가 되게 많네 오징어가 오징어가 되게 많네 오징어가 안해 너 그러면 내일은... 아니야 야 이거 만 원이야? 이거 만 원이야? 어? 뭔가 들어있어. 땅콩이잖아. 아니 땅콩이 아니라 딴 게 들어있어. 더 파고 들어가. 없어. 야 이건 너무 비싸. 이게 무슨 만 원이야. 이게 아이스크림 하나야. 치는 거 아니야? 약간의... 먹으면 안 될 거 같아. 아 알아본지. 요즘 디스스 파퓰러. 판단으로 만드는... 이거 아니야 이거? 이건 베블 립이잖아. 이게 롱블레이브. 이렇게. 롱블레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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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랑 밥을 다 먹고 잠깐 운동 갔다가 나왔더니 벌써 어두컴컴해졌습니다. 맥주 두개만 씻고 열라 운동하고 이제 집에 갈 건데 내일이 땡스키빙이잖아요. 여기는 추수감사절이라서 내일 마실 집에 가족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내일 마실 소주를 사갈 겁니다. 뉴욕에도 새로 소주가 있어요. 그래서 새로 소주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거고 내일은 원래 추수감사절에는 왜 칠면조 부위를 먹잖아? 근데 우리집 식구들은 칠면조를 다 싫어해서 우리는 내일 두대찌개를 해 먹을 건데 새로 소주 한 병에 5불이야 그러니까 2병 사면 10불 비싸지 한국은 얼마지? 5천원? 3천원? 여기는 리퀄스토어에서 술집이 아니고 술 파는 가게 저기 와인 앤 리퀄 여기서 새로 소주를 사서 갈 겁니다 자 여기다가 중국 가게인데 새로 소주가 있어 한국 가게인데 새로 소주가 있어 새 소주가 있어 새 소주가 있어 몇 값은? 몇 값은? 몇 값은? 10달러 땡큐 중국 술집인데 요즘은 소주가 되게 핫해서 다 먹잖아요 그래서 처음처럼도 있고 차미수도 있고 세로소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근데 나 전화기 배터리가 없어 왜 맨날 배터리가 없지 여기 버스를 타고 가야돼 아 근데 버스 안돼 아 아 배터리가 없어서 꺼야되겠다 여러분 내일도 부대찌개 만들 때 또 영상 녹화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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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